남은시, 임실군, 순창군 여기도 다 조작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남은시 사례입니다. 남은 임실, 순창군, 남은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아마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한 명을 뽑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남은시 사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남은시에서는 들쭉날쭉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의 남은시 사례 그런데 다릅니다. 제야 전문가 분석하는 걸 보니까 남은시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에서 5% 무소속에서 5% 또 무소속에서 5% 표수는 많지 않았지만 약 총 15%를 훔친 걸로 보이거든요. 953표니까 약 2천 표 정도로 이동시킨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적은 규모의 조작이 이렇게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머지 3명 후보한테서 몇 프로 훔치는 거 하니까 2.698%를 훔쳐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2.698% 나머지 후보의 합은 마이너스 2.698%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축 5%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0.42, 당일투표 득표율 0.40, 차익값 0.027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보고 이것을 수정한 것이 바로 위에 밑에 있는 0.39, 0.03, 0.56, 0.6이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ABCD가 조작이 없었다고 제로 표시한 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5%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5%입니다. 이렇게 남원시는 5%, 5%, 5%를 조작을 했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중에서 임실군 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도 조작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0, 0, 0, 0. 그래서 이렇게 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도 남원시가 다르고 임실군이 다른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0.04, 4%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조작이 없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경우하고 없었던 경우를 다 합쳐서 0%가 나오면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4%가 다 값이 변동 없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스터님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가운데 또 순창군은 또 조작을 했어요.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합쳐서 한 명을 뽑는데 남원시는 마일드한 조작, 임실군은 조작 없음, 순찰군은 좀 강한 조작. 강한 조작처럼 보이죠?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병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씩 빼앗은 겁니다. 20% 즉.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의 20%, 국가혁명당의 20%, 무소속의 20%, 총 60%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똑똑하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계산을 해보니까 있죠. 위쪽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로 계산한 겁니다. 총 13% 조작한 겁니다. 여기는 미래통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차이값.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한테서 6.445%를 빼앗아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니까 13%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를 교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총 조작률이 0%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조차도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통념, 그쪽 지역은 사전투표 조작의 청정지역이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조작했고 예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가운데 임실군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